오이고추라고 써 있는 것부터 저 가에다가 심어. 이거 다 오이고추야. 힘 있게. 네. 힘 있게. 이렇게 심은 다음에. 심은 다음에 이 정도까지 따줘. 아, 그렇지. 곁순. 아랫순을. 얘네 밑에 있으면 이거 변경 생기죠, 잎이. 우리 여기다 꽂아놨어. 오이고추. 옆에 꽉꽉꽉꽉. 얘네 벌써 꼬추 날라 그래요. 그럼 금방 꽂아. 잘 심는다. 청양고추는 이쪽으로 빼. 이게 청양이에요. 이게 청양. 두 개 청양일 거야. 그 다음에 저쪽 끝에다가. 아까 그 오이가 다섯 개였지? 다섯 개요. 가지 세 개를 일단 씹자. 얘네는 물을 잘 줘야 되겠다, 선배님. 방토. 아니, 얘네도 너무 아래에 있는 잎들은 따줘야 되잖아. 어. 이제 뭐 씹으면 아파요. 나머지는 그냥 되는대로 쪼르르. 부추는 당장. 이거 잘라서 먹으면 부추인데. 이거 좀 커주면 좋은데. 안 돼. 안 돼. 이제는 너무 아름다워. 안 돼. 안 돼. 아니, 안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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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 입에 뭘 넣을 수 있어요? 아무 때나 먹고 그러면 저 닭이랑 너랑 다를 게 뭐가 있겠네. 닭이 뭐야 아무 때나 닭을 뭘로 보고 하는 말이에요? 그냥 편견이야. 닭이 얼마나 똑똑한데. 양병기에 앉아서 똥 싸는 닭도 있더라. 가만있어 닭이 구구구 구구단도 하나. 아 누가 위문 공연 왔으면 좋겠다 위문 공연. 아니 이탈 키실라고? 아 저 그냥 오늘 마음을 먹었네. 농장 하나 차리시기겠네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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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했다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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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실화야. 신청자들이 믿어야 돼 이거. 진심..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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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.. 여기를 먼저 묶는 거야. 수고롭다 할 때 그 수가 선수인가 봐. 이게... 생각보다 꽤... 수고로운 작업이야. 어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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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하... 하... 어... 혼날로워. 어디 있어? 아니, 정신없는 거. 훌륭하다. 고생했어, 고생했어. 진짜 오늘 큰일이었다, 서정아. 야, 네가 한 일을 한번 봐봐. 당기에서부터 치커리, 부추까지 한 30개. 고추 이거 한 40개. 통합 100개 정도의 모종으로 심었어요. 고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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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가 한 40개. 통합 100개 정도의 모종으로 심었어요.